네 안녕하세요 쇼문의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유니튠 클립 튀너입니다 클립 누아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누아르라는 이름만큼 블랙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5만 7천 원 거의 반값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니트 클립은요 전체적으로 좀 특수 제작된 맞춤형 수지로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안정성과 지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튜너입니다 한번 파워온을 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가시성도 좋고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끼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를 거꾸로 들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에 따라서 볼 수 있게 되게 쉽게 변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튜밍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 네 반응성 되게 좋고요 정확도도요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요 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안전한 그립을 위해서 샌드 블라스팅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하고 이제 그립감이 좋은 고목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이 진짜 먼저 꽉 물리게끔 안정성으로 그립이 되어서 튜닝할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 고출력 LED가 표시되어 있어서 진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선명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브 튜닝 모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의 튜닝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굉장히 튜닝이 정확하기도 하지만 튜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클립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나 주위의 소음은 아니라 이 기타 자체에 진동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시끄러운 장소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래서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유니툰 블랙 에디션이에요 네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이거 진짜 لا Rocks 이제 택증에 관련 인기를 사용하고 어? 이거 생각보다 relative 비하실 우리는 들어오는 게 가장 재미있는 거 같아요 부드러워 감사합니다.